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이 뭐 할 거예요? 얘랑 소개할 거예요. 얘는 누구예요? 보핍. 보핍. 얘는 상자 내려주세요. 네. 얘는 뭐였더라. 덕키. 오리. 얘는 덕키예요. 드라이 한번 만져보자. 우와 보들보들하다. 덕키랑 보핍이랑은 어떤 애들이에요? 얘는 웃기고 얘는 귀여워요. 얘는 웃기고 얘는 귀여워요? 네. 얘들은 어디 나왔어요? 토이스토리 포이요. 토이스토리 사요? 네. 그렇구나. 그럼 보핍이랑 덕키가 사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싸우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살짝은 싸우긴 하는데 안 싸울 때도 있어요. 안 싸울 때도 있어요? 네. 우와 그렇구나. 가자. 빠야. 조금만 뒤에서 가지고 놀아줄래요? 네. 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우와. 뭐야 이건 덕인가? 아야. 못 먹자. 그렇게 노는 거예요 원래? 네. 아니요. 그렇구나. 아니면 어떻게 노는 거예요? 걔는 뭐예요? 깨요? 아니요. 반대쪽 손에. 왜요? 가운데 있는 덫. 어 이거 불빛 나는 거예요. 아 불빛 나는 거예요? 우와 반짝반짝하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두울 때 이거 들고 가서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이렇게 불빛 나오게 하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오늘 소개할 장난감은 보핍이랑 덕키가 두 개가 다예요? 네. 그렇구나. 그럼 보핍이랑 덕키 앞으로 들고 인사 한 번만 해줄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구독과 꾹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